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함으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오다가 자기 앞에서 익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스로 왕에게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에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었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며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 뜰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래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래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그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걸 문에 앉은 유다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내가 말한 것에도 조금 더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나누기 원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시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왕으로부터 엄청난 호의를 받은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함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알듯이 모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호의를 받기를 원하죠 우리가 그렇게 높임받는 것을 모든 사람이 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결혼하게 될 때 그걸 통해서 엄청난 호의와 높임을 받지요 우리가 왕관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왕관을 가진 사람과 결혼한 사람들에게 동등한 질로써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을 받는다는 것은 일종의 경쟁입니다 우리는 그 놀라운 경쟁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대하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존경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 호의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성공을 원하죠 이 성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오는 복입니다 이 호의를 받는 것은 결혼은 아닙니다 호의를 받는 것은 하나의 장점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오는 것입니다 이 호의를 받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국률이 임하면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호의, 높이심이 옵니다 그래서 이 호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극률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장점, 우리가 가진 장점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로 받는 것이에요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은혜를 위해서 일하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호의가 하나님의 이 극률로부터 더 많이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왕관이 주어지는 그러한 권위와 똑같이 호의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 질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일입니다 이 질적인 것은 무엇인가 내가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인정받는다, 질적으로 어떤 높은 수준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한 행동과 일들로 인해서 이 사람이 이러한 높은 사람이라고 하고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왕관을 씌우는 이 사람은 그 사람이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왕관이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그 왕관은 우리의 호의입니다 그 왕관이라는 것은 우리의 성공을 말합니다 그 왕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그 왕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극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주어지는 것이지요 그 사람이 우리가 누군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그 왕관이라는 것은 기념된 그 글에서 기념된 그 곳에서 발견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호의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위로 그 사람이 행한 그 일이 기록되어 있는 그 책에서 그 사람이 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극률을 베푸시고 그 사람을 높이는 일이 바로 오늘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저는 기도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그 호의를 받는 사람은 제가 기도하기로는 바로 당신입니다 이 왕은 그 사람에게 어떤 높은 호의, 하나님의 높이심을 그 사람에게 주기 원했습니다 우리가 그 책에서 읽었을 때 그 기념책에서 무엇이 써져 있는지 우리는 절 알 수는 없지만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것 속에서 높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축제 시간에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설명했지만 이 놀라운 기쁨의 축제 가운데 이 불임이라고 하는 절기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주 기쁨의 축제입니다 아하스로 왕과 이 에스더 왕비 사이에 있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유대인 그룹이 유대인 그룹이 유대인 그룹이 유대인 사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불임절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이 불임의 절기에서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24일 24일날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3일간 있는데 24일이 가장 클라이막스가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읽는 두루마리에 써져 있어요 바이블이 써져 있는 두루마리입니다 이 불임의 의미는요 이 놀라운 행위 일들이 이스라엘에 일어났는데요 이것에 대한 이야기들은 유대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그들의 삶을 구원 받았는가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선물들을 교환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것이 조화롭게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기 가운데 어떤 옷을 입습니다 절기에 맞는 코스튬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맛이죠 먹고 마십니다 그리고 춤을 추고요 그리고 축제를 합니다 Hai bias 예 그것은 여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인가 일어났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리고 집에서도 일어난 일이시고요 그리고 공적인 모든 장소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공적인 곳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고 또는 지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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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아 그래서 지식아 라고 하는 프라이대, 이 금요일 날 스피얼, 그는 뭐예요? 스피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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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얼, 오케이 스피얼, 스피얼, 롱 스피얼? 아니요, 아니요, 스피얼, 스피얼, 자체로 도착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장치를 가지고 옷을 입고 돌리면서 이렇게 불임절을 축하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유산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엄청난 기쁨의 순간인데 아주 행복한 순간인데 지나온 그 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념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아주 힘든 시간을 극복했어요 아주 죽기 일보 직전의 순간에 분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테스트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호의를 받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너에게 호의를 베푼다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 가운데 보면 많은 시험을 견뎌야 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돌파하기를 원하고 그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고 그런 힘든 순간에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해하고 계시지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시험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는 시간이다 그러면 질문은 누가 그 호의를 받는 하나님의 높이심을 받는 사람이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잘 보면 아하스로는 잠을 잘 수 없는 하루였어요 그가 잘 수가 없었습니다 뭔가 힘들었어요 뭔가 그럴 생각을 잡고 있었어요 밤새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걱정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록물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기록물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읽기 시작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어떻게 일을 했는가 적혀있는 것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가 읽다가 발견한 것은 두 명의 사람이 그를 죽이기 위해서 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왕궁 근처에 왕이 가까이 있는 곳에 왕을 죽이려고 두 사람이 너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모르드카이가 모르드카이가 그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에게 얘기해서 에스더가 왕에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나 에스더는 한 번도 모르드카이의 이름을 언급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에스더는 한 번도 모르드카이의 이름을 언급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두 사람은 죽이려고 두 사람을 죽이려고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왕을 죽이기에 온 암살당들은 두 명을 죽이면 당했습니다 아주 오래전 일이예요 갑자기 왕이 잘 수 없는 날을 보냈고 그것을 읽기 시작했고 거기에 하만이 있었죠 이 하만은 가장 높은 신화 중에 하나였어요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야 왕을 구한 사람을 높이기 위해서 왕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를 위해서 해줄 건 아무것도 없어요 놀라운 거예요 분명히 사람들을 고발해서 다 왕을 안전하게 했는데 그들에게 아무 상도 베풀지 않은 것이에요 그 사람은 바로 왕을 구한 그 사람은 모르드카이 그래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만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만은 모르드카이 죽이려고 하는 기록물을 가지고 왕에게 오고 있는 중이에요 우연히 하나님에 의해서 거기서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만이 자기의 기록물을 가지고 왕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왕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누구인가 가장 높은 우의정이죠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왕이 하만에게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높이기 위해서 호의를 베풀기 위해서 왕이 호의를 베풀고 높이기 원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그래서 하만은 생각하기를 그 높이기를 원하는 사람이 바로 자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주 좋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옷을 입히고요 왕의 옷들을 줍니다 아주 잔치를 베려요 그리고 모든 곳곳에서 드러내요 그리고 트럼펫으로 드러내요 이 사람은 왕이 원하는 사람을 이렇게 할 것이다 나팔을 불면서 왕이 높이기 원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할 것이다 계속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하만이 생각할 때 이 왕국 전체에서 왕이 높이기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나 혼자밖에 없지 않냐 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주 놀라운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아주 높이기 원하는 계획을 만들었어요 왕이 얘기하기를 그렇게 모르드게게 해라 모르드게게는 하만의 대적이오 원수입니다 네가 말한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르드게게 해라 그래서 하만은 완전히 실망했어요 우리의 대적은 실망할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은 실수할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은 실수할 것이고 우리를 높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했던 이 대적들의 모든 행위는 완전히 뒤집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높임받는 행위로 올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념책 하나님의 행위록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높임받는 그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시간입니다 모르드게는 아주 오래전 이래서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그 시간이 왔습니다 그 기념책이 열려서 보여지는 시간이 왔어요 그것이 기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거 다 잊어버렸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한 행동에 대해서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기도하는 것은 오늘 행위록이 열린다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받았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관이 오늘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이 왕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높이기 원하시는 그 사람에게 오늘 주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한 행동으로 인하여 왕의 호의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높이기 원하는 그 사람에게 이 왕관이 주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했던 수많은 신실한 일 수많은 것들이 다 우리 기억 속에서 다 잊혀졌지만 오늘 그 하나님의 행위록이 열려서 그것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기 원하는 그 순간이 바로 오늘 이 시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이 대적은 그가 승자라고 생각했어요 이겼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를 무너뜨렸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꾸셔서 우리를 승리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 대적을 패배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기념체계에 열려지는 그 시간이 바로 왔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는 잊어버렸습니다 우리가 한 모든 일에 대해서 잊어버렸어요 우리가 한 모든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 책을 여실 것입니다 당신의 이름, 우리 성도님의 이름들이 거기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왕관이 당신을 위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당신의 호의를 뺏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감을 주십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기대하게 만드십니다 그것은 아주 좋은 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어떤 일이 일어난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실까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했던 모든 것을 우리가 까먹었을지라도 우리는 다 잊어버린 바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안에서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일들은 이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 이름들은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 이름들은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 이름들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원하는 그 때에 바로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람들은 자꾸 기억을 하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이죠 우리는 잊어버려요 기억력은 굉장히 짧아서 우리가 했던 행동 그런 것들이 다 잊어버려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가지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책 안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국에서 여러분은 모든 한국의 도로에 나무나 이런 꽃들에 보면 다 뭐가 있어요 숫자들이 적혀 있어요 정부가 그것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 책에 적혀 있어요 그 파일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 파일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 파일, 그 책에 있는 그 레코드에 모든 나무가 그 도로에 있는 나무와 그 꽃들에 대해서 다 번호가 적혀서 정부에서 관리하는 어떤 기록물의 파일로 정확하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우리의 유한한 존재도 모든 나무 모든 관리하는 것들을 다 번호를 매겨서 분류해서 파일화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조차 우리를 다 넘버링 숫자화해서 하나님께서 분류해서 그 일들을 진행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책에 우리는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생명책에 적혀 있습니다 생명책이에요 우리의 이름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 생명책이 한 번 열리면요 거기서 우리의 이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 이름이 바로 거기에 적혀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목사님의 이름이 거기에 적혀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거기에 적혀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할 것은 하나에게 경고하는 것은 묻지 마세요 내 번호가 몇 번인지 묻지 마세요 묻지 마세요 내 차례가 언제인지 묻지 마세요 거기에 넘버가 있습니다 숫자가 있습니다 당신의 숫자를 아십니까 모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숫자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 숫자를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찬양할 때 집에서 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하고 찬양하고 그런 것이 다 그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나아갈 때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여기 자주 왔나요 그것도 다 적혀 있습니다 조슈아 목사님이 군산에 왔다 몇 번 왔지 몇 번 왔지 몇 번 왔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끔 저는 우리는 까먹지요 하나님은 절대 까먹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미련하기 때문에 잊어버려요 우리가 얼마나 멍청한 짓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잊어버렸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 기억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거 하고 멍청해서 다 까먹었어요 그리고 술 먹채에서 했던 것도 다 까먹었죠 그런데 그것이 책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 딱 펼쳐졌는데 하나님의 책이 펼쳐졌는데 there will be results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who will win 누가 승리자가 될까요 누가 승리자가 될까요 who will I give the crown 누가 왕관을 받겠습니까 who will I give the blessing 누가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까 who will get the crown of glory 이 왕관의 영광을 누가 얻겠습니까 이 사도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I have fought the fight a good fight 선한 싸움을 살아오라 I have kept the faith I kept the faith 믿음을 지켜라 but one thing remaining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the crown 그 왕관을 쓰기 위하여 the crown 그 왕관을 쓰기 위하여 Apostle Paul said the crown is waiting for him 이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 and the crown also waiting for everyone who believe in God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를 위하여 그 왕관이 기다리고 있다 your crown is waiting for you 당신의 우리 성도인들의 왕관은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keep working 열심히 일하십시오 keep working 열심히 일하십시오 you will get the crown 그리고 그 왕관을 얻으십시오 second warning 두 번째 경고입니다 how many of you in this warning I'm going to ask a question in this warning I'm going to ask you a question 제가 이 경고를 위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how many of you thought that you are working for God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일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how many of you thought you are working for God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까 anybody if you are working for God can I see your hand up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you are working for God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지 일하고 있겠습니까 손을 들어보세요 no sir no man you are wrong 그거 다 틀렸어요 if you thought or if you think you are working for God then it means God is owing you if you think if you think you are working for God then it means God is owing you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종속되는 거예요 is God owing you 하나님께서 내 밑에 있습니까 good so what were you doing 그럼 뭐하고 계십니까 you are working with God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you are working with God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에요 the Bible said in the book of Genesis that Enoch worked with God 창세계에 이를 길을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얘기했어요 He didn't say Enoch worked for God 성경에 에녹이 하나님을 위하여 일했다는 표현이 없어요 so when you worked with God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때 God will take care of you 우리를 하나님을 돌보십니다 but when you think God work I mean you work for God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할 때 then you need the salary how many of you need salary from God anybody need salary from God so you work with God right you work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the Bible told us in the book of Genesis chapter 17 이 창세계 17장을 보면요 from verse 1 거기 1절에 He said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God told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work before me walk before me and be perfect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 아브라함 when 아브라함 was 99 years old 아브라함은 99세였어요 God called him work before me and be perfect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which means for 99 years 99년 99세를 살았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앞에 불완전하게 일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내리실 때 오늘 어떤 언약을 하실 때 우리와 함께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우리의 자녀들의 자녀들과 함께 이 복의 언약을 받을 때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우리는 완전하게 행해야 됩니다 walk before me means walk with me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and be perfect 완전하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할 때요 and become imperfect 불완전하게 일합니다 but when you are working for God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때 then you can be imperfect 아주 불완전해요 because if you are working for somebody 누군가를 위해서 일할 때 you make mistake 우리는 실수를 해요 your salary will be cut that's true that's true if you destroy if you destroy something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입양되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속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속한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속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있는 거예요 one day 어느 날 the book of remembrance God will open it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의 이 기념책이 열리면 then he's gonna read he's gonna read 하나님께서 이렇게 읽고 계세요 what can be done to this man who had been working with me for long time for example what can be done to leave my servant who has been working for long time so you will see oh this guy deserved a raise or this guy deserved their blessing 아 이 사람은 복받기 합당한 사람이구나 he said okay okay angel 천사야 come come quickly 빨리 와라 빨리 와라 빨리 와라 bring the crown 그 왕관을 가지고 오너라 we are going to honor 바로 그 사람에게 우리가 영광을 주어야겠다 we are going to crown 바로 우리가 왕관을 주어야겠다 this man who has been working 나와 함께 이 사람에게 with us 우리와 함께 일한 이 사람에게 바로 왕관을 씌울 때가 되었다 so angel will bring the crown 그리고 천사가 왕관을 가져와요 and he will go 그리고 빨리 갖고 옵니다 바로 서있습니다 me my servant 나의 종아 or 모세 my servant or whatever name you have come here I give you the crown 내가 너에게 왕관을 준다 내가 지금 너에게 왕관을 준다 that one is better 그것이 바로 좋은 것입니다 because if you work for salary 우리가 어떤 월급을 위해서 일하면 your salary cannot buy the crown 우리의 월급을 어떻게 왕관을 사요 right 맞죠 the crown is for the kingdom 그러나 이 왕관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you don't buy the kingdom with money 우리가 한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왕관이 주어져 있습니다 you are a child of the kingdom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so when you work for God when you work with God 하나님께서 하나님 위하여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면 then you get the crown 우리 하나님이 왕관을 주십니다 but if you work for God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면 you don't get the crown 우리가 왕관을 가질 수 없어요 unfortunately 아주 불행히도 many Christians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thought I'm working for God God everyday I'm working for you I have to sweep the church I have to clean the church I have to sing I have to cook I have to do this I have to do this I have to do this God I am tired how can you tell God you are tired? you cannot tell God you are tired 하나님께 내가 피곤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I am a living example 저로 생각하면요 I had a lot of issues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I told God I'm tired 하나님께 말했어요 피곤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if you are tired 내가 피곤하면 I'm going to replace you 내가 너를 다른 사람으로 대체해버리겠다 다른 사람으로 다른 사람으로 아 I said God but that's too harsh 아 이거 너무하지 않아요 God said because you say you are tired 왜냐하면 네가 피곤하다고 얘기했기 때문이다 then I told God 하나님께 말했어요 I did this long time I did this long time I did this long time all the members all the people I bless they all went away or they went their way they didn't come back to me so I'm tired so God said so you did it for them or you did it for me 많은 사람들이 복받았고 그랬더니 나는 지금 피곤해요 근데 네가 그들을 위해서 일한 거니 몇 년 전에 한국에 왔는데 학교를 만들었어요 우리 아내와 함께 2007년쯤 될 거예요 2007년쯤 우리가 학교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3년이 지나서 우리가 아주 좋은 자리로 이동을 했어요 2006년쯤 2007년에 아주 큰 장소로 이동했어요 아주 3층 건물이었습니다 1층은 아주 컸어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 찬양을 했습니다 2층은요 우리 사무실이 있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돕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외국인들을 돕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머물 곳이 없는 외국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사람들 우리가 그들을 먹였어요 그리고 거기에 그들을 위한 피난처를 만들어놨습니다 우리가 2층에는 그 위층에 아주 어린이집을 만들었어요 아주 좋았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가 다른 빌딩으로 이동했는데 그 빌딩은 아주 너무 안 좋았어요 그것을 우리가 하는데 돈을 굉장히 많이 들였어요 2천만 원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거의 다 인테리어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 집주인이 너무 좋아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빌딩을 팔아버렸어요 인테리어를 다 해버렸는데 너무 좋아졌다고 생각해서 비싼 값에 팔아버렸어요 제가 그때 나이지리아에 여행가고 있었을 때 그때가 2009년, 10년쯤 됐을 거예요 제가 다른 나라에 사역이 있어서 잠깐 갔었는데 거기에 교사들도 있고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2주 뒤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지요? 제가 돌아갈 때까지 잠깐 기다려라 그런데 그들은 흥미가 없었어요 제가 오기 전에 모든 것을 다 내보내버렸어요 교회의 모든 성구들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을 모든 것들을 그 사람들이 쓰레기처럼 버렸어요 컨테이너 같은 데에다가 다 넣어버렸습니다 제가 돌아왔는데 제 마음이 무너져버렸어요 학교의 학생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사역을 위해서 여행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말했어요 내가 그만두고 싶습니다 나 피곤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는데 너는 나를 잃어버렸니? 당신은 저의 하나님입니다 왜 너는 피곤하니? 왜냐하면 제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한국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제가 모든 자녀들과 아내를 다 돌아가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행복하지 않으실 거예요 나이지리아에는 제 친구가 한 명이 있는데 아주 큰 목사님이에요 거기에 식당을 하고 있어요 저를 대접하는데 제가 거기서 스트레스를 얘기했어요 어떤 종류의 음식을 먹을까? 이런 종류의 음식을, 이런 종류의 음식을 그래서 우리가 그 레스토랑에 도착했을 때 우리가 그 레스토랑에 도착했을 때 그 옆에 어떤 음식이 있었어요 그 전에 one old lady, old woman 아주 나이가 드신 분이 거기 서 있었는데 저를 보더니 he said told me you are running away from God 당신은 하나님부터 도망왔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you are running away from God 당신은 하나님부터 도망왔어요 go back 다시 돌아가세요 go back 다시 돌아가세요 I said go to where? 어디로 가란 말이야 where you came back from go back there 빨리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I pretended 저는 아닌 척 했어요 I don't know what you are talking about 내가 이것을 어떻게 얘기할까요 he said she said go back if you don't go back you will die 네가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너 죽을 거야 라고 그분이 얘기했어요 I said okay where is your church? I asked her where is your church? 제가 그분에게 물었어요 당신 교회가 어디입니까 I want to be a member I want to pray to God 제가 당신의 그 교회에 성도가 되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the woman said no don't deceive me 그 분이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you're a pastor 당신은 목사입니다 God loves you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but you're running away 당신은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왔습니다 God wants to bless you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길 원해요 go back there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세요 I said okay 제가 알겠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but in my mind 제 마음에는요 I was not ready to go back 다시 돌아갈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then I went to another province 제가 다른 지방으로 갔어요 in another restaurant 다른 레스토랑에 갔지요 same thing happened 거기서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so what do I do 아 어떻게 해야지 I have no money 돈도 없어요 what do I do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then I decide 저는 결정했어요 I have to sell one of my properties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I sold it 제가 그걸 팔았어요 I brought cash with me 그것을 현금화했어요 30,000 dollars 아주 큰 돈이죠 30,000 dollars yeah I brought it to Korea 그 돈으로 다시 한국에 돌아왔어요 I rented a new place 그래서 제가 새로운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I started a church 제가 교회를 시작했고요 but I couldn't start the school again 제가 거기서 학교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so I began to work 그래서 일을 시작하게 했어요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with pain in my heart 제 마음의 고통은 many of you are working with God with pain in your heart 하나님과 같이 일하는 사람에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이 있어요 like me but God said do it 하나님이 그런데 하라고 말씀하세요 so many times I want to go back to my country 제가 매 순간순간 제 나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God said no 하나님께 말씀하시길 안 된다 I prayed and prayed and prayed and prayed and prayed 제가 돌아가려고 기도하고 기도했어요 God said no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안 된다 2년 전에 it was so tough 아주 힘들었어요 I told my wife okay you go I'm coming 그리고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제가 돌아갈 테니까 그랬더니 아내가 오래요 so but God insists she must come back here 그런데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녀가 돌아와야 된다 we are doing the process 그래서 지금 그러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요 굉장히 힘듭니다 because she already overstayed in Nigeria we have visa here we have everything here but now expired because she overstayed over there in Nigeria not coming here 원래 우리 아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비자도 있었고 여기 모든 집도 있고 다 있었어요 그런데 다 버리고 갔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절차가 너무 힘들어요 so and God said okay 하나님께 알겠다고 얘기했어요 I will grant you favor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I will grant you favor 하나님의 그 호의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and she's coming back 그리고 우리의 아내가 다시 올 것입니다 and this church will receive her 그리고 이 교회가 그 사모님이 여기 와서 설교하게 될 것입니다 this church will receive her 바로 우리가 그녀를 영접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but that's not the message tonight 바로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메시지예요 even though when she comes like now I have to go because I'm the senior pastor of my mission my ministry 저는 저의 사역에 모든 것을 총괄하고 있는 이 단임 목사예요 I have to sign for her dispatch to Korea 그래서 저는 그 서류에 그것을 사인하기 위해서 가야 돼요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so and I have to go maybe I will take a little time I have to take some time she took some time so she's going to be here alone it's not punishment but just that way 저는 나이제라하고 사모님은 여기에 와서 일을 할 텐데 그것이 어떠한 처벌이 아니고 저는 그렇게 해야만 해요 so I will be going I will travel next week 그래서 다음 주에 저는 나이제라로 갑니다 so she will be here maybe after two weeks or three weeks 그리고 일주 뒤에 사모님이 여기에 올 거예요 so to go with the glory 그래서 이곳에 영광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why I said this 왜 내가 이걸 이해하나요 because God suddenly in this message it came to me 바로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은 생각나게 하셨어요 I didn't plan to say it 그것을 나는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의 책에서 그것이 기록된 것이 나에게 튀어나온 것이에요 it's because I want us to understand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해하기 원하세요 that many of you pastors or members or leaders 많은 목사님이 있고 리더들이 있고 또 성도들이 있죠 이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행위록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스트레스 받은 것들 적혀 있어요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물어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관을 씌우는 그 시간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다 종류가 다른 왕관이 있어요 이 교회에 이러한 우리가 컨퍼런스 가운데 모든 사람이 이렇게 올 때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입니다 모든 사람이 복이라고 외치십시오 모든 사람이 복이라고 외치십시오 아멘이 너무 작아요 복받기 왔습니다 라고 크게 얘기하라고 아멘 복받기 원하시죠? 모든 사람이 여기 올 때 복받기 원하여 오는 것이에요 많은 종류의 복이 있어요 많은 종류의 복들을 얘기할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식당에 가면요 거기 간 목적이 무엇입니까? 음식 먹기 위해서죠 음식 먹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종류의 다른 음식이 있어요 아주 종류가 다양합니다 불고기도 거기 있고요 짜장면도 거기 있고요 비빔밥도 거기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거기 있습니다 메뉴판을 보세요 메뉴판을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적혀있어요 모든 것이 음식이 있어요 그걸 고릅니다 그것이 나에게 오게 됩니다 그것과 동일하게 여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신 모든 분들이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배고픔입니다 영적 배고픔 하나님의 기름 부음에 대한 배고픔 하나님의 능력이 전가되는 것에 대한 배고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치유에 대한 배고픔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받아야 되는 복 중의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원하든 간에 여기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족시킬 것입니다 just like you are in the restaurant 이 식당에 와서 the chef the chef is there to satisfy you 이 셰프 이 요리사 주방장이 우리의 먹고 싶은 것을 만족시킬 거란 말이에요 God is the chef here 하나님이 바로 여기에 주방장으로 계십니다 He can make your food 하나님이 우리의 음식을 만들고 계십니다 He can make your blessing 하나님이 우리의 복을 만들고 계십니다 So no matter what you want 우리가 무엇을 원하든 간에 God will give it to you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The third question is 바로 이 질문 하나는 The third question is 세 번째 질문입니다 What do you want 무엇을 원하십니까 No matter what you want 무엇을 원하시고 계십니까 God has it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But the menu here tonight 오늘 메뉴판이 여기 있습니다 The book of remembrance 하나님의 이 행위록이 펼쳐졌습니다 It will be opened Your work Your activities Will be read And you will be chosen So whatever crown you deserve Will be given to you Crown of victory Crown of blessing 그리고 복의 관입니다 그리고 복의 관입니다 그리고 복의 관입니다 그리고 복의 관입니다 지유의 왕관입니다 기회의 왕관입니다 기회의 왕관입니다 모든 호의 하나님의 높이심의 왕관이 여기 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높이시는 시간이 와 있다 아멘 그것을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By the mercy of God 하나님의 기름붐 하나님의 극률이 흐르고 있습니다 You will be remembered 바로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So no matter what the enemy has done 원수가 무엇을 했는가 They cannot stop God 그것은 하나님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Your enemy cannot stop God for blessing you 하나님이 나를 복주신 것을 내 원수가 멈출 수 없다 하만은 왕을 멈추길 원했어요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길 원했어요 그러나 그를 아직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열심히 바로 모르드게를 복주기 위해서 일한 것이에요 그가 열심히 일한 것은 모르드게가 영광받기 위해서 일한 것입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으세요 바로 우리의 대적이 나를 위하여 일하고 있다 바로 나의 대적이 나의 승리를 위하여 일하고 있다 바로 우리의 승리를 위해 우리의 대적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축제를 위하여 그를 바로 대적이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축제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축제를 벌어야 됩니다 우리 로마서 8장에 얘기하고 있어요 8장 37절에 8장 37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선한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과 일한다 좋은 것을 위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그 사람들을 위해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그 사람들을 위해 왜냐하면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우리의 대적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있다 your enemy will serve you 그 대적이 우리를 위하여 봉사하고 있다 해만 had to serve 모드카이 바로 하만은 바로 이 모르드개를 위하여 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and 해만 worked for the glory of 모드카이 이 하만은 모르드개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대적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념책이 펼쳐졌고 그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주시는 것을 멈출 수 없다 when the book, when Ahasuerus, King Ahasuerus told Haman alright, you have to do that, give that honor to 모드카이 모드카이 was in shame 모드카이 was in shame 모드카이는 아주 수치 가운데 있었는데 그러나 이 아하수로 왕은 이 하만한테 모든 것을 다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하수로가 얘기했어요 하만 네가 말한 모든 것을 모드카이를 위해서 해라 모드카이를 위해서 해라 하만은 부끄러움 가운데 있었어요 No, I said, 하만 Before, maybe a slip of tongue Okay, I said 하만 was in shame 그래서 이 하만은 수치 가운데 잠겼어요 Because he never thought 왜냐하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You see 한 번 보십시오 Your enemy 우리의 대적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You will be blessed 우리가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Your enemy They are surprised 우리의 대적들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That you are still alive 우리가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Huh? You are in 2024 Oh, 지금 몇 살이야? 나이가 No, you are now in year 2024 지금 2024 2024 I thought she was going to die last year 2023 작년에 내가 보내려고 했었는데 But here you are 2024 2024 2024년에 살아있어요 So your enemy will be surprised 그래서 우리의 대적은 깜짝 놀란 거예요 And they will be ashamed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잠겨 있습니다 So I speak by the Lord to you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야기합니다 Every enemy of your life shall receive shame 우리의 모든 대적은 수치 가운데 들어갈지어다 Every enemy that has hindered your glory must die 우리의 모든 대적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 죽임을 당할지어다 It was that night It was that same day That Haman was killed 바로 그 동일한 날에 Haman의 죽임을 당하는 것이에요 And it was that same day That Haman, Mordecai Was honored 바로 하만이 죽임을 당하는 동일한 날 Mordecai는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So nobody will stop your glory 우리의 영광 우리의 복을 누구도 탈취할 수 없습니다 Nobody will stop your blessing 우리의 복을 누구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You're a child of blessing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You're a person of blessing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고 있습니다 You're a person of great opportunity 하나님의 놀라운 기회 가운데 들어가고 있습니다 God loves you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And if God loves you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Nobody can succeed 하나님의 성공을 누구도 막을 수 없다 Against you You are a winner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The crown is for you 하나님의 멸류관이 우리를 위해 하여 있습니다 The crown is for you We are going to pray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But before we pray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I want you to retrospect think about your past 우리의 과거와의 지난 것들을 생각해 봐요 You have to make peace with God 하나님과의 평화 가운데 있습니다 Reconcile with God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하나님의 기념책이 열려지면 우리는 그곳에 우리의 이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바로 거기서 발견되어질 것입니다 이 예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두 손으로 이것을 옮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돈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에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아까 낮에 예물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But now I present this before God Divine Father King of Glory King of Honor I bring before you, Lord the blessing of your people the work, the proceed, the gifts from your people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이 예물이 있습니다 Lord, receive it 하나님 이것을 받아주시옵소서 and bless them receive it, O Lord and bless them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I have been a million fold 주님 만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My son has mentioned I have been a bore I am a woman and be seated